안녕하세요 바로 미디어 조미듐입니다 오늘은 2015년에 작고한 프란시스 캐슬린 올덤 켈시 박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의학박사 학위 취득 후에 1960년부터 미국 식품의학국 FDA죠 여기서 신약허가신청서를 평가하는 일을 맡았다고 해요 그의 9월 그녀에게 주어진 첫 신청서는 탈리더마이드라는 진정제였는데요 과거 소독의 제약사인 그루렌탈에서 개발한 이 약은 탁월한 수면 진정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고 임산부의 입덧 방지제로도 처방되었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케바돈이라는 이름으로 시판될 계획이었죠 캐시 박사는 신청서에 담긴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계속해서 약품의 독성과 효과 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죠 당시 미국 내 제약사인 머렐사는 다른 나라에서 시판되는 만큼 왜 쉽게 허가가 나지 않냐라고 하면서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비하고 항의하면서 캐시 박사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캐시 박사가 끝까지 소신을 지키면서 승인을 거부했죠 그러던 중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당시 유럽의학계에서 탈리더마이드가 팔다리를 마비시킬 수 있고 기영아 출산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딱 나온 거예요 약품은 곧바로 회수됐지만 당시 탈리더마이드 복용 탓에 태어난 기영아가 전 세계에서 약 1만 2천 명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단 17명밖에 없었대요 17명도 의사들에게 나눠준 샘플로 인한 피해였다고 하죠 캐시 박사는 갑자기 소신을 지킨 공무원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캐시 박사에게 공무원에게 주는 최고상을 수여했다고 하고요 캐시 박사는 FDA에서 90세까지 근무하고 FDA는 2010년부터 캐시 어워드를 제정해서 수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판되는 약이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만 거쳐서 판매 허가를 주는 것이 당연할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쩌면 당연해 보이죠 그래서 캐시는 고집불통, 비합리적인 관료라는 그런 항의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기영아 출산을 막은 영웅이 되었고요 이 약이 임산부가 복용해도 되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봤던 캐시를 이제 와서 왜골수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뭐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의 영역으로 국한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캐시는 이 약이 정말 괜찮은가? 그걸 꼼꼼하게 따져본 거예요 의문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면 설교 아니면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그렇죠? 특히 강단에서 전해지는 검증 안 된 해와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설교를 표절하고 어떤 사람은 표절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개인적인 예화까지 다 그냥 사용하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다 보니까 그래서 들통나고 설교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데 아무 예화나 검증 없이 사용해요 심지어 잘못된 성경 해석을 늘어놓죠 꼼꼼하게 따져본 적이 없다는 방증이죠 그냥 매번 하던 식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엉터리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저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맹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꼼꼼하게 따져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엉터리 설교에 아멘 하는 사람들 많고요 설교 시간에 이상한 아재기글을 막 한없이 늘어놓고 늘 고지론으로 방점 찍고 이상한 예화를 듣는데도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이게 시판되는 약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허가해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약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요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 역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바른미디어 구독자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가르침들에 대해서 내 생명이 달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수용 가능한 범위의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잘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